자 8강 가지 못했지만 8강 쿠폰을 줬습니다 자 패싱 쿠폰이에요 보상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꼭 챙겨 받으세요 땡큐요 땡큐요 아주 간단하죠 땡큐 딱 하면 바로 1888에 18 주는거에요 마치 욕하는 것 같지만 괜찮은 보상이다 여러분 꼭꼭꼭 챙겨 받아가지고 포기를 돌리고 다이어트 다 날리고 이렇게 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기자1호